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이벤트 상품이 당첨자들에게 잘 배송되었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다들 마음에 들어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우는 최근담 2부를 전해드립니다. 자, 스타벅스에서 출판했고요. 복잡한 마음 잠시 내려두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숨겨진 이치를 깨달아라. 물은 흘러도 그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보는 취미를 얻을 수 있고, 산이 높아도 지나는 구름을 꺼리지 않으니 유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는 숨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한 제자가 스승의 임종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누군가 제게 스승님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자의 물음에 스승이 유언을 남기듯 대답했다. 그럴 땐 바로 내가 크다 라고 하게. 그런 후 스승은 세상을 떠났다. 제자는 스승이 한 마지막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찌 내가 스승님이란 말인가? 제자는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시간 고민하였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그는 산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갈증이 느껴져 시내가에 앉아서 물을 마셨다. 어느 정도 갈증이 가셔지자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물결에 금방이라도 흩어질 듯 흔들렸다. 그 물결 아래에는 깨끗한 자갈이 일렁이며 흐느적거렸고 작은 피라미 몇 마리가 한가롭게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또한 하늘을 떠가는 구름들과 나무와 계곡의 그림자가 자신의 얼굴 위에 겹쳐 어른거렸다. 오랫동안 물속을 들여다보던 제자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골작과 산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것이다. 마음의 집착을 담으면 아름다움도 고해다. 늘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신문을 들고 부음 기사가 실린 부분부터 읽었다. 그럴 때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글을 놀렸다. 당신 이름을 찾고 있어요? 아내의 직구 중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내 이름이 실려 있어도 상관없어? 하루는 그런 남편을 골려줄 요량으로 그의 아내가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부음 기사에 남편의 이름을 싣게 했다. 다음날 그 기사를 본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은 자신의 이름이 난 부음 기사를 오려서 세면장 거울에다 붙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부수수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매일 집에서만 지내던 백수 생활을 때려치우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언제나 활기차고 밝게 생활했다. 그리고 아침마다 부음 기사를 살피던 버릇도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어느 날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귀에 말을 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새 속에서 벗어나라 자연을 노래하라 폭설을 동반한 새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에 한 남자가 산길을 가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그는 쉬어갈 곳을 찾다가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 저를 너무나 조용했다. 살을 애이는 듯한 춤이라 모두들 방으로 들어간 듯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그는 우선 몸을 녹이기 위해 뗄감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뗄감은 보이지 않아 법당으로 들어갔다. 추위 탓인지 법당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때 법당 한가운데 놓여있는 나무로 만든 불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그 불상을 들고 나와 도끼로 쪼개 불을 지폈다. 불길이 금방 활활 타오르자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졌다. 나무 타는 냄새에 달려나온 스님들이 불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도 따뜻한 곳을 그리워하는 중이라 얼굴에 환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잠시 후 한 스님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부처님을 쪼개 불을 피우다니 갑자기 저리 시끄러워졌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법당에 나무 불상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주지가 달려와 고함을 쳤다. 그러나 그는 소란에도 안 한 것 없이 재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사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에 녹이가 극에 달했다. 뭐라고? 너 제정신이냐? 나무 토막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을 태워 모두 추위를 녹였으니 말입니다. 마음을 항상 고요한 곳에 두어라. 한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작은 마을에서 밤을 맞게 되었다. 이리저리 묵어갈 곳을 찾다가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듯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여 사랑채에 머물게 하고 저녁을 대접해 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그가 몸을 쉬려다 열린 방문 틈새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여 방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 마당을 거닐던 거위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자정이 되었을 즈음 밖이 갑자기 시끌벅적하더니 서너 명의 권장한 하인이 사랑채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를 집주인 앞으로 끌고 갔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까만두지 않겠어. 보석을 어떻게 했어. 집주인의 고함 소리에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보석이라뇨? 순간 저녁에 보았던 거위가 삼킨 반짝이는 물체가 생각났다. 아, 알았어. 내가 보석을 찾아주겠으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인은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자의 짓이 분명한 것 같으니 몸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하인들이 몸을 뒤지기 시작하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무리 찾아도 보석은 나오지 않을 거요.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내가 그 보석을 찾아드리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집에서 기르는 거위를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시오. 집주인은 그의 말이 약간 이상했지만 태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원대로 해주었다. 그날 밤 그는 온몸이 묶인 채 헛간에서 거위와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과 하인들이 헛간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을 보며 남자가 근엄하게 얘기했다. 저기를 보시오. 보석이 있지 않소. 그는 밤새 거위가 눈 똥을 가리켰다. 보석을 찾은 주인은 민망해하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여행자는 어제 저녁에 보았던 일을 들려주었다. 얘기를 다 들은 주인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럼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이에 남자가 말했다. 나야 하룻밤 고생하면 되지만 어젯밤의 사실대로 말했다면 보석을 삼킨 거위는 바로 죽음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타고난 천성으로 사물을 대하라.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을 짝사랑하게 된 죽제비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아프로디테는 죽제비의 갸륵한 정성과 진실한 사랑에 간복해 죽제비를 우아한 여인으로 변신 지켜주었다. 변신한 죽제비는 용기를 내어 청년 앞에 다가갔다. 청년은 자신 앞에서 나름다운 여인을 보자 한눈에 반해 정혼을 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둘은 신혼방에서 뜨거운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확인하듯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는 죽제비가 정말 마음과 성질까지 완전하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쥐 한 마리를 방에 들여보냈다. 그런데 쥐를 발견한 죽제비는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자신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은 채 미친듯이 쥐를 쫓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프로디테는 한숨을 쉬며 죽제비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귀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열린다.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팬팔로 사귀게 된 친구의 초대로 도시에 오게 되었다. 도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거리는 많은 차들이 경적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다. 여기저기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시골 청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잠깐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뭐 귀뚜라미 소리라고 나는 안 들리는데 도시 친구는 시골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봤지만 역시 들리는 소리는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러자 시골 친구는 빌딩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넝쿨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가 넝쿨 잎을 들추자 그곳에서 귀뚜라미 울고 있었다. 넌 시골에서 살아서인지 나보다 키가 밝구나. 도시 친구의 말에 시골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그걸 증명해볼게. 시골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거리 위로 던졌다. 쨍그랑 동전이 떨어지며 소리를 내자 거리를 걷고 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중 한 사람이 동전을 줍더니 재빨리 가던 길로 향했다. 이런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시골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도 봤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크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추잖아. 하지만 귀뚜라미 소리는 나 외에겐 아무도 듣지 못했어. 그것은 내 귀가 그들보다 밝아서가 아니라 관심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야. 관심이 있으면 귀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지. 한건의 책이 큰 세계를 구현한다. 새벽 창가에서 주역을 읽다가 솔숲 이슬러 붉은 떡을 갈아 점을 찍고 한낮 책상에 앉아 불경을 논하다가 아름다운 풍경 소리를 대숲 바람에 실어 보낸다. 수도승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숲속에 들어갔다. 수도승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잠된 진리를 깨쳐 기쁨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다음날 친구가 돌아가자 수도승은 선물 받은 책이 생각나 한쪽에 두었던 책을 들어 펼치려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밤새 쥐들이 책을 갉아먹어 한쪽이 움푹 패여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 그는 생각 끝에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바로 우유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도승은 이번엔 암소를 사기로 했다. 그는 곧 마을로 내려가 암소를 사왔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양이와 암소를 돌보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수도에 정진할 수가 없었다. 또다시 고민에 빠진 그는 생각 끝에 여자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렇게 숲속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아내와 두 아기를 거느린 가장이 되어 있었고 고양이와 암소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늘어나 있었다. 또한 그와 비례하여 걱정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종종 혼자 살 때가 그리워졌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지난 3년의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자신은 지금 깨달음은 커녕 가족의 안이만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결국 친구가 가져다준 한 권의 책이 이토록 큰 세계를 구현했음에 놀라고 말았다. 네가 생각한 그 일은 오직 너만 할 수 있다. 작은 오두막집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열렸다. 박은 조금씩 몸이 커지면서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 만큼 커지면 자신의 몸에서도 달처럼 환한 빛이 나리라고 잔뜩 기대를 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박은 보름달만큼 커졌다. 그렇지만 자신의 몸에서는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았다. 박은 보름달에게 왜 자신의 몸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지 물었다. 그러자 보름달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전에 내가 만난 한 아이가 있어. 처음에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는 탤런트가 되는 게 꿈이라고 내게 말하더군.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재미난 동화책을 읽고 아름다운 동화를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거야. 박이 궁금한 듯 보름달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요? 보름달이 다시 찬찬히 얘기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그 아이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아이 엄마가 되었다는구나. 보름달의 말을 들은 박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물었다. 그 아이는 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보름달이 박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건 말이야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야. 보름달의 말을 들은 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시 한 달이 지나 보름달이 박을 찾아왔을 때 전보다 더욱 노랗게 익은 박이 보름달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달님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바가지가 되겠어요. 박의 말을 들은 보름달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네가 생각한 그 일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죽는다는 것은 계절의 순환과 같다. 한 사람이 친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가를 받고 조문을 갔다. 그런데 친구는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커녕 벽에 기대 앉아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는 부인과 반평생을 함께하며 자식도 낳았는데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지는 않고 악기를 켜며 노래까지 부르다니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네. 친구는 그의 말에 차분히 말했다. 그게 아닐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처음에 나도 슬펐네. 하지만 인간이란 당초 생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생명은 고사하고 형체도 없으며 그 기운조차 없는 것이지. 그저 혼돈의 세계 안에 섞여있던 것이 변해서 기운을 낳고 기운이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변해서 죽은 것뿐이라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해 살고 죽는다는 것이 계절의 순환처럼 느껴지다군. 그러니 하늘과 땅을 이불과 베개 삼아 편안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며 슬퍼한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마치 바보와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다네.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 어렵다. 한신하가 왕에게 뛰어난 미모의 여인을 소개해 주었다. 왕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반해 후궁으로 맞이했다. 왕비는 왕이 그 여인을 애지중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투는 커녕 오히려 왕의 취향에 맞게 후궁을 치장해 주었다. 게다가 후궁이 기가하는 침실도 왕의 취향에 맞게 꾸며주기까지 했다. 후궁은 왕비의 지나친 친절에 처음에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츰 왕비를 믿게 되었다. 왕 또한 후궁을 따스하게 대해주는 왕비를 신뢰하며 칭찬해 주었다. 내가 후궁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잘 대해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효자의 마음이여 임금을 섬기는 충신의 마음이로다. 왕비는 왕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확신하자 어느 날 후궁에게 말했다. 왕은 당신의 아름다움에 반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코는 싫어하는 것 같으니 왕을 뵐 때는 꼭 손으로 코를 가리도록 하세요. 그 이후로 후궁은 왕을 뵐 적마다 살며시 코를 가렸다.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왕이 왕비에게 물었다. 그녀가 나를 만날 때마다 코를 가리는 구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왕비는 매우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 더욱 궁금해지는 구려 걱정 말고 얘기해 보시오. 그 행동은 당신의 냄새를 맡기 싫어서랍니다. 왕비의 말에 몹시 화가 난 왕이 소리쳤다. 뭐라고? 내 그처럼 아껴주었거늘 몹쓸 것이로다. 당장 그 코를 잘라버려야겠다. 부귀 영화와 공명의 헛댐을 깨달아라.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나이가 칠십이 될 때까지 돈 천만 양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모으는 데에만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나이 육십이 되자 평생 모은 것이 거의 천만 양에 육박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친척집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우연히 점술에 능한 점쟁이를 만나게 되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점쟁이에게 운수를 물어보기에 그 사람은 자신의 운수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점쟁이 앞으로 다가갔다. 점쟁이는 그 사람을 보더니 앞에 놓인 종이에다 무슨 글씨든 한자만 써보라고 했다.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우 자를 썼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내려다보더니 표정을 굳힌 채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어르신께서 쓴 글자는 손수자와 닮았으나 한 획이 부족하니 그 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쓰신 이 글자는 분명 수중에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점쟁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반면 어르신께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목표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였을 뿐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는 천만양이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 자는 천자를 비뚤게 쓴 것과 같아 보이긴 해도 천자가 아니니 뜻하는 재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르신의 운세는 애써 모은 재물이 모두 사라질 운세이니 지금부터라도 재물을 나누어 선행을 베푸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요글래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 후 그 사람은 점쟁이의 말대로 천만 양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전재산을 썼다. 냉철한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라.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 때 추기라는 미남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얼굴이 서공이라는 자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추기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남한테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아내에게 물었더니 서공보다 낫다 했다. 첩 역시 아내와 같은 말을 했다. 다음 날 찾아온 친구도 역시 추기가 서공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남이라고 했다. 추기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첩은 혹시 쫓겨날까 두려워서 친구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추기는 생각했다. 사람의 주변에는 이렇듯 아처많은 자와 지나치게 찬미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그렇다면 왕은 어떠하겠는가? 추기는 그 즉시 위왕을 찾아뵙고 자신의 경험을 아래여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위왕은 추계의 중심을 받아들여 직원하는 자에게는 상 글을 올리는 자에게는 중 비판하는 자에게는 하등급의 상을 준다는 포고령도 내렸다. 그렇게 되자 궁정은 직원하는 자로 줄을 이었고 궁전 문앞은 마치 시장 바닥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상서도 쇄도 하고 비판의 소리도 높았다. 이후 위왕은 이 모두를 국정에 반영하였다. 오래 엎드린 새는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궁자가 어느 날 안연과 자로를 옆에 불러 앉히고 물었다. 너희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먼저 자로가 말했다. 저는 거마와 터루스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다가 그것들이 상한다 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안연이 말했다. 저는 선한 일을 하고도 자랑을 하지 않으며 또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가 말했다. 나는 늙은이를 평안케 하며 친구에게 믿음이 있으며 연소자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을 뿐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참다운 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래. 그렇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군요? 그것도 모르네. 그렇다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씀입니까? 그것도 모르지.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우리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실은 모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며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네. 생각해보게. 인간은 다습한 곳에 살면 신경통이나 반신불수에 걸리기 쉽지만 미꾸라지는 어떤가? 또한 원숭이와 미꾸라지 그리고 인간 중에서 누구의 거처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네. 인간은 소나 돼지를 먹지만 토끼나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짐승은 뱀을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지. 그러니 이들 가운데 누가 올바른 음식맛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또 있네. 원숭이는 같은 원숭이를 암컷으로 삼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사이좋게 지내지. 양기비는 사람들로부터 미인이라는 칭송을 듣지만 물고기는 이를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버리고 사슴은 숲속으로 달아나버리네. 그러니 이들 가운데 누가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니 어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이를 처리하라. 언젠가는 항상 선행을 베풀며 살겠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었다. 현재의 자신은 그럴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베풀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베풀지. 두고 봐. 내 형편이 잘 풀리면 반드시 부루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 거라고 이에 대해 한 친구가 비유를 통해 말했다. 깊은 산속에 살던 한 농부가 큰 맘 먹고 젖소 한 마리를 샀어. 소를 산 후 며칠 동안 온가죽이 맛있게 우유를 먹었는데 어느 날 아침 농부는 아차 싶었어. 몇 달 후에 있을 무지한 농부는 그때를 대비해 우유를 저장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손님들에게 싱싱한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소의 젖을 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지. 농부는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날을 위해 참았어.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해도 참으라고 만 했지. 그러나 잔칫날 아침에 소의 젖을 짜던 그는 그만 놀라 입이 쫙 벌어졌지. 글쎄 소의 젖에서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였어. 이미 소의 젖은 가뭄에 말라버린 고랑처럼 대고 말았던 거지. 환상 속에서 실상도 구한다. 한 수도승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크게 외쳤다. 이곳에 신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드시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선뜻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수도승은 곧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도승 앞으로 나섰다. 수도승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신의 축복을 받을 만큼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광대들입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형식에 얼메이지 말고 유유자적하라. 어느 소년이 아주 어릴 적에 사찰에 맡겨져 노우스님의 손에서 컸다. 소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 소년에게는 노우스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교육이었다. 노우스님은 이 소년에게 미모의 여인 그림을 보여주며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소년은 몇몇 젊은 승려들과 함께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 소년에게 마을의 모든 것들은 큰 구경거리였다. 지붕을 잎대고 늘어선 집들이며 노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손님을 호객하는 장사꾼들 바짝 붙어서 걷는 남녀들 소년은 정신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늦게 따라오다가 젊은 승려의 구중을 듣기까지 했다. 노스님은 마을에서 그들이 돌아오자 소년에게 물었다. 구경은 했느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더냐?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는 호랑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생사를 초월하면 본성만 남는다. 달팽이 한 마리가 나뭇잎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산까지 가려면 한 십년은 족히 걸리겠는걸? 하루는 제비에게 산 너머에 강이 있다는 말을 들은 달팽이는 또 생각에 잠겼다. 그 강까지 가려면 이십년은 더 걸리겠구나. 그래도 산과 강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달팽이가 문득 자신이 살 수 있는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병든 다음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한다. 한나라의 정승이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중에는 의술이 뛰어나기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명의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명의가 부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감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병마가 아직은 몸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빨리 손을 쓰면 병을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명의의 말에 정승은 기분 나쁜 트로 말했다. 이렇게 건강한데 병은 무슨 병이 들었겠어? 명의가 자리를 뜨자 정승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하필 이런 날 병이 들었으니 손을 써야 한다느니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군. 그런데 며칠 후 명의가 정승을 찾아와서 말했다. 대감 보아하니 이제 병마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승은 명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쾌한 기색으로 자꾸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명의가 다시 정승을 찾아와서 거듭 말했다. 대감 병마가 몸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시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자 정승은 명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팍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명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승은 심한 통증을 일으켜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정승이 급히 명의를 불렀으나 명의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할 뿐 정승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정승은 사흘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하룻밤 꿈과 같다. 도술이 뛰어난 도사가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초라한 행색을 한 청년이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청년은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던 주막집 주인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다. 도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보따리 속에서 베개를 꺼내더니 그 청년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그러자 잠이 든 청년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청년은 꿈속에서 유명한 부자집 딸과 혼인을 하고 잘생긴 아들을 내리 세 명을 낳았다. 그리고 자신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이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다른 신하의 음모에 빠져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사약을 받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 사약을 앞에 둔 청년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단식을 했다.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부기와 영화가 이렇듯 덧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했던 거 지난 날이 한없이 그립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을 마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사약이 든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마시려 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청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사약 사발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도 없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한 듯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앉았던 도인이 청년이 베고 잤던 베개를 보따리 속에 도로 넣으며 청년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는가 인생이 그토록 허망한 것을 도사의 말에 청년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주막집 주인은 우물에서 아직도 물을 깃고 있었다. 청년이 꿈에서 일생을 보낸 시간이 주막집 주인이 한 양동이 물을 깃는 시간조차 안 되었던 것이다. 고요한 밤 종소리처럼 맑은 마음을 가져라. 한 여행가가 여행을 하다가 허기와 갈증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마침 야자나무를 발견하곤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야자 열매로 배를 채웠다. 기운을 차린 여행가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려다가 야자나무에게 말했다. 야자나무야 너무 고맙구나. 신에게 너의 열매를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 해도 내 열매는 충분히 맛있고 너를 더욱 큰 나무로 자라게 해달라고 해도 너는 이미 크게 자랐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해도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것도 적당하지 않구나. 단지 내가 신에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네가 더 번성해서 이곳이 온통 야자나무숲을 이루는 것뿐이구나. 여행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먹은 야자 열매에서 씨를 골라내어 사방에 뿌려주었다. 높은 산은 마음을 넓혀주고 깊은 강은 그 뜻을 깊게 한다. 산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한 성인이 있었다. 어느 날 성인의 제자들이 우유를 얻기 위해 시장에 가서 젖소를 한 마리 사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젖소를 씻어주다가 귓속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성인의 제자들은 이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성인은 제자들에게 지금 곧 시장으로 가서 젖소를 판 사람에게 금 덩어리를 돌려주라고 말했다. 성인의 말에 제자들은 항변했다. 금덩어리는 저희가 산 젖소에게서 나온 것이니 당연히 저희들 것입니다. 제자들의 항변에 성인이 대답했다. 너희는 젖소를 산 것이지 귓속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서 돌려주고 오너라.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인의 말에 따라 금덩어리를 원래 젖소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젖소의 주인도 자신도 모르는 것이니 금덩어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제자들은 성인을 찾아가 그 주인의 말을 전했고 한동안 고민하던 성인은 그 금덩어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 의지로 사물을 부리면 세속적인 마음도 진리가 된다. 중국의 노나라에 유경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유경은 특히 검은고를 잘 만들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가 만든 검은고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사람의 솜씨라고 하기엔 너무 뛰어나구나. 세상 누구도 이렇듯 훌륭한 검은고를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러한 소문은 어느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은 유경을 만나보고 싶어 그를 불렀다. 유경이 입궐하자 임금이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기에 그처럼 훌륭한 검은고를 만들 수 있는가? 임금의 물음에 유경의 대답은 지극히 공손했다. 한낱 미천한 목수에 불과한 제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과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검은고를 만들 때 먼저 심신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사흘을 무념무상으로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다시 열흘이 흐르면 마음을 어지럽히던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산으로 올라가 좋은 나무를 골라 악기를 만듭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은 공연이 마음의 괴로움을 채운다.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배가 기웃둥 거렸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아내는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다. 그러나 남편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가한 담대한 무사였던 것이다.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돌부처처럼 가만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빼어들어 칼끝을 아내의 목에 겨누었다.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었다.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본 무사가 말했다. 왜 웃지? 칼이 당신 목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내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 말이야. 이에 아내가 말했다. 물론 칼은 무섭지요. 하지만 당신 손에 들어있는 한은 무섭지 않아요. 무사는 아내의 말에 칼을 치우며 말했다. 여보 폭풍도 이와 마찬가지요. 폭풍은 신의 손에 있는 것이요. 내가 믿고 있는 존재의 손에 들어있는데 두려워 할 이유가 있겠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모세는 예언자가 되기 전에 스승 키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키드로가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침을 준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침묵을 일관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웬 아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엄마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만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제자로서의 약속을 깨고 소리쳤다. 스승 스승님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조용히 하라. 스승의 말에 모세는 또 외쳤다. 스승님 제발 저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저러다간 곧 죽고 말겠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모세는 스승의 단호한 말에 그만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스승의 무심함과 차가움에 스승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모세는 뭐가 뭔지 헷갈리기만 했다. 그곳을 지나 좀 더 갔을 때 이번엔 배 한 척이 가라앉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스승은 또다시 조용하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모세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은 전보다 더 큰 혼란이 일었다. 이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말했다. 스승님 전 스승님께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시고 가라앉고 가라앉고 있는 배를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스승님의 심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네가 본 것을 나도 봤다. 우리 모두 보았지. 그러니 굳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야. 만약 내가 끼어들어 더 나아진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할진데 넌 나와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말을 한 것이냐. 잠시 말을 멈춘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물에 빠진 그 아이는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을 일으킬 아이였다. 만일 그 아이가 살아서 자랐다면 적어도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그 아이가 죽음으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스승의 말에 모세는 깜짝 놀라 얼굴 빛이 변했다. 스승은 모세의 놀라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물에 가라앉은 배는 해적들의 배로서 수많은 술래자들이 탄 배를 약탈하러 가던 참이었다. 너와 내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심판관은 모두 사물 뒤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존재는 자신의 행위와 할 일을 모두 알고 계시다. 인간은 언행에 따라 그 인격이 좌우된다. 젊은 수도승이 나이 지긋한 노승에게 말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묻는 수도승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보석의 값을 물어보고 오노라. 노승이 내민 보석을 받아들고 가다가 수도승은 제일 먼저 온기를 지고 장으로 가는 온기장수를 만났다. 온기장수는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보더니 큰 온기 두 개쯤이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승은 다시 개를 가다가 이번에는 박물장수를 만났다. 박물장수는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보더니 금방 무늬가 새겨진 댕기 다섯 개면 될 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승이 만난 사람은 평생 터로 전국 방방 걷곡을 돌며 광물을 채집하고 다니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귀중한 보석이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광물을 채집하고 다녔어도 이처럼 귀하고 훌륭한 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수도승은 보석을 가지고 다시 노승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 가만히 앉아 젊은 수도승의 얘기를 듣고 앉았던 노승이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이런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한 보석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 겠느냐? 또한 또한 인간은 자신의 언행에 따라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높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이나 자만과 달리 얼마나 자신을 닿고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세워라.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만 거듭하여 죽기를 결심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뛰어난 현자를 찾아가 물었다.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가 속으로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간파한 현자가 대답 대신 다짜고짜 젊은이의 목을 움켜쥐고 세게 조였다. 젊은이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르자 현자는 그때에서야 젊은이의 목을 조였던 손을 놓았다. 선생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젊은이가 현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화를 내며 묻자 현자가 대답했다. 지금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나 죽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삶의 애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일세. 지금까지 자네가 실패만 거듭한 까닭은 무슨 일을 하던지 끝으로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자네가 뜻하는 바를 지금처럼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삶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게나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법이라네. 깨우친 선비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따로 없다. 정신없이 매우 바쁘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종일 약속이 되어 있고 일 또한 밀릴 정도로 쌓여 있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자 그는 자신의 생활에 실증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잠깐 의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다 그만 잠에 빠져 꿈을 꾸게 되었다. 여전히 그가 일하는 사무실인데 서류 하나 없이 깨끗하기만 했다. 정적 속에서 편안함이 느껴졌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자신에게 매일 처리할 서류를 가져다 주던 비서가 그를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상해서 비서를 불러 세웠다. 자네 왜 오늘은 일거리를 주지 않지? 그리고 여긴 도대체 어딘가? 비서가 말했다. 아직 모르셨어요? 여기는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데서 나온다. 어느 날 거지 성자가 동양 그릇을 챙겨들고 강가로 나갔다. 강가에 도착하여 동양 그릇으로 막 물을 뜨려는 순간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쏜살 같이 달려오더니 거지 성자를 뛰어넘어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거지 성자가 혼자 말을 했다. 세상에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 그릇을 들고 다녔지? 저 개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거지 성자는 동양 그릇을 강에 던져버리고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셨다. 그 이후로 거지 성자와 개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